바지 아니잖아 쌤아 그건 위에다 입는거잖아 야 위에 입는 칼하니까 야 거짓을 부려 뭐 그건 바지 아니야 여기 팔 어 팔 넣는거야 팔 응 발이 아니고 팔 팔 팔 응 해봐 혼자 하고 싶다며 어이 잘한다 어휴 들어갔네 하나 손 응 손 하나 하나 손 어휴 팔이 들어갔어 어휴 됐다 어휴 내가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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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팔이 들어갔어 응 왜 응 성공 아빠 한번 도와줄게 자 아니네 이거 완전 거꾸로 들어갔네 샘아 이거 거꾸로 입었어 아니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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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 응 어때 어휴 잘 입었네 샘이 근데 걸음 걷기가 힘들지 응 다시 입어봐 다리가 나눠져서 들어가야돼 응 다시 벗어봐 응 다시 벗어봐 응 힘들게 들어갔잖아 statements 퐁 뒤에 긁혀 됐어 또 이 ernst 으